친구부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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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인사 울이봉치 누나의 가방 안에서 빵 꺼냈어 도티야 발견했다 ㅋㅋ 으허허허허허허허허 ㅋㅋ 울이봉치 빵좋아해요 빵구리 먹지도 않을 거면서 꺼내는 거 좋아해 귀여워 꺼냈어 알았어 알았어 우리 멍찌 빡쳤어 지금 뜯어낼 거면서 뜯어달라고 해 냄새 좋아? 빵 냄새 좋아? 내가 아까 7시 보낼 거 하다가 잘 거 같아 그거 누나야 건데 누나야 빵인데 누나야 건데 누나야 빵인데 누나야 건데 주세요 누나야 빵 주세요 알았어 알았어 조용히 있을게요 누나야 건데 안녕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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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안녕